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방해한다며 옆차로를 달리던 차량에 비비탄총을 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충남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는 지난 24일 밤 9시 반쯤 대전 통영고속도로 남대전 나들목 인근에서 옆차로를 달리던 승용차 조수석을 향해 비비탄총을 여러 차례 쏜 40대 운전자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 두 차량은 앞서 추월 문제로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